그런데 자연히 드라마 또 들어가던데, 한국에서? 我不知道, 진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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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ㅎㅎ ㅎㅎㅎㅎ 몰라요? 몰라요? 아, 맞아 아이, 아이인데 맞다, 맞다 xis핀書 너무 웃기다 다 기사로 아는구나 네, 기사로 기사가 먼저 다는구나 핸바버 아, 따올라 따올라. 와, 여기 햄버거 집. 여기 가서 햄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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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빅버거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? 빅버거하고 이탈리아하고 빅버거하고. 3만 5천 원이에요? 빅버. 빅버. 조금 비싸지 않아요? 우리. 6만 원 밖에 없어요. 이건 4.3이야. 6만 원 밖에 없어요. 이거 사면. 야, 그럼 이거, 이거 먹자. 이거 먹자. 이탈리아 허브. 1만 7천 원. 네, 네. 이왕이면 치즈. 치즈, 치즈 좋아해요? 우리 커피 있으니까 세트 시키지 말고. 아, 똘똘한데 역시 총무. 이탈리아 허브 빅버거. 네. 커피 있습니까? 그래, 음료는 안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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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